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스몰아트 1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저를 좀 재활시켜주실 박병창 부장님, 겨보정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언제 녹화하기로 했죠? 지금 날짜 잡고 있는데 우리 주린이 이지선 씨랑 지금 스케줄 조정 중입니다. 이지선 씨 안 되면 나를 불러요. 나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매도매소 타이밍? 매도매소 타이밍은? 진짜데, 잼뱅이. 조만간 얼른 날 잡아서 우리 부장님과 함께 매도매소 타이밍은 잡아볼 거고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미국 상황부터 보긴 해야 되는데 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우리나라 시장. 일단 그거부터 좀 한번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제 크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62%, 코스닥이 2.61%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50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1,800억 팔았고요. 특히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2,0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2,000억 팔았고요. 개인들이 모두 다 받았습니다. 코스피에서 3,650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 4,800억 순매수하는 수급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말 매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대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해소가 그 전에 이미 올해는 좀 많이 됐지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상당한 지금 대기자금이 있기 때문에 큰 초기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매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기관들이 매도를 연말에 매도하는 매물이 있거든요. 이 매물이 다음 주 30일까지 우리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3일뿐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팔지 않겠죠. 이번 주에 팔겠죠. 그래서 그런 매물이 분명히 시장입니다. 왜 파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하나가 또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요. 연말까지까지 내년 가기 전에 정리할 매물은 그냥 정리하는 거죠. 내가 지분을 7% 갖고 있었는데 2%는 팔고 5%만 갖고 넘어가자 이런 전략들이 있는 거죠. 어떤 건 비우고 어떤 건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런 정리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잘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탄탄했었는데 어제는 두 가지 이유가 거기에 겹쳐있었는데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1,109원까지 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1,080원에서 1,109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식 투자자들은 이게 한 100원 올라가는 거, 몇 10원 올라가는 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볼 때 환율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그렇게 사다가 매수를 멈추거나 아니면 매도를 전환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환율이 그렇게 왜 올랐냐라고 설명을 미국 시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유럽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일이죠. 이것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달러엔데스가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됐는데 이건 일시적 또는 상대적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달러엔데스가 90.5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화 약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엔데스가 올라오면서 원화 약세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N화가 강세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니케이트225도 1.04%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역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뉴스를 의미 있게 봤는데요. 중국이 어제 1.86%를 하락을 했어요. 우리 시장이 어제 오후에 중국이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항생지수 0.7% 하락을 했고 대만 1.4%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이 하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저께 나온 뉴스고 어제 돌아다니는 뉴스인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 보완 규칙을 제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의 보완 규칙. 보완 규칙 제정. 무슨 의미냐면요. 외국인 투자를 국가 보완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년도에 중국 GDP 성장률을 좋게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수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8일에 끝난 여기서 자주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하나는 산업망, 공공망, 통제능력 향상. 이거 두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이 자꾸 견제를 하고 제재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내수에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저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 올해 시장 개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채권시장 많이 개방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보다 확대하면서 전면 개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외국인 투자를 국가 보완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의심도 나온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는데 국가 보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동 금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돌아다녔습니다. 자본에 대한 이동 금지 이런 것도요. 그러면서 어제 중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거기서 우리 시장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주도 지금 금요일은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3일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말 매물이 지금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런 악재가 겹쳐서 어제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저도. 대주주 회피 물량도 좀 있었을 거고 기관의 연말 매도도 좀 있었을 거고 원화 약세가 영향이 좀 적고 그다음에 중국의 보완 관련된 금융 움직임들을 제안하는 그런 이슈들이 겹쳐서 어제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어제 하락을 보면요. 중국 시장이 딱 급락할 때부터 같이 따라서 동반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상투냐? 아니면 하락하면 하락 폭이 얼마나 클까? 이게 궁금할 거이지 않습니까? 폭락장의 시작이냐? 이런 애들도 있어요. 폭락장이 아니더라도 폭이 크면 빨리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 본격적인 조정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빅 이벤트가 다 끝났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강력한 상승 보메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생기면 그걸 빌미로 해서 시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대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도 똑같이. 우리 시장하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제 미국은 플러스 0.51% 나스닥은 올랐어요. 그런데 다우는 0.67% 하락하고 S&P500은 0.21%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우가 하락한 것은 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 되게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92.9였고요. 전망은 97.5였거든요. 그런데 88.6으로 나왔습니다. 전망보다 훨씬 나아야 하는 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소비, 내수가 지금 우리 회력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생각보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WDM 얘기하니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WTI도 떨어지고 연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우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상승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해외 시장에서 토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애플 뉴스입니다. 애플카? 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4년에 출시 목표한다는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테슬라고 연관지으면서. 테슬라는 빠지고.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서 애플은 2.85% 올랐는데요. 테슬라는 한 4.5% 정도 빠지다가 1.46%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을 하겠는데 1. 몇 퍼센트로 하락하면서 1.46% 반등하면서 그래서 테슬라의 수급이 여전히 탄탄하구나 이 정도면 시장이 크게 염려되는 그런 상황지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하나는 어제 러셀 2000 주수는 플러스 1.03%였습니다. 즉 미국은 종목 중심으로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중소용주 위주의 종목 장치가 미국에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미국 러셀 2000 주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ETF, MSCI, 사우스 코리아도 부합 정도에서 망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은 수급점 요인의 이번 주에 요인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하락은 수급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진짜 조정은 언제쯤 나올까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국제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미래에 이게 1% 이상으로 지금 0.9%까지 가서 이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 이상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위로 올라가면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우리는 알고는 있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화가 상승하거나 원화가 급격하게 위로 상승하는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시장은 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 시기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월까지 공매도 금지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게 봄이죠. 내년 봄 그때까지는 이런 조정은 수급 중용이 훨씬 더 크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이 상황이 애플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전기차를 만들면 정프로는 살 것 같아. 정프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단차 같은 건 안 뜰 거야 아마. 아마 그럴 것 같아. 마무리 잘 됐을 거야. 그렇죠. 깔끔하게. 애플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애플카 프로 맥스로 애플카 좀 큰 걸로 껴주나? 2테라제? 아이폰 하나씩 껴줘? 아이폰 하나 껴주겠죠. 그 정도 비쌀 텐데 상상력이 이렇게 되니까 애플카 사면 아이폰 하나 껴주나? 아이패드가 이렇게 껴있겠구나. 그렇지. 아이패드가 하나 기본적으로 있겠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플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요? 애플 관련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전화드리고요. 시장이 이벤트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욱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 시장에 대해서 경계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시장에 보면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조종을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떨어지면 항상 이유가 나오고 올라가면 이유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스텔리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로운 이였거든요. 모건스텔리 발표가 있었는데 향후 몇 달 안에 최소 10% 이상의 조종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많이 오른 종목을 차이시기 위한 후에 재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왜냐? 지난 8주간 호재 뉴스를 시장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매도도 아니고 강력 매도를 주장을 했어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어제 아 모건스텔리 미리 얘기를 좀 하든가 그러면 아니 불이 집권해서 얘기할 게 아니야 보면 그래서 모건스텔리 에서는 좀 차익전환하고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편하게 보자 그러고 있다가 다음 기회를 2021년은 분명히 좋으니 그 다음 기회를 잡는 것이 좋지 않는가 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골드만사고서도 그런 내용들이 이거 그저께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내년 2021년 말 S&P500의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부터 한 16% 위에 4300포인트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팁을 줍니다. 뭐냐면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당분간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부양책 및 연준의 채권 매입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건데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급등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볼 수 있다. 골드만사고서에서 그렇게 언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5일 날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조지아주의 사원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 증세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상위 6개 증권사들에서도 지수상폭은 좀 둔화되면서 내년 2021년 추가 상승을 기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호재에는 반영되었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환율이 1,100원 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외국들이 끌어준 시장을 지금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지표를 불러드리잖아요. 주지표 10년 만기 국제수익률 달러엔데스 위아나 원화 금가격 WTI 이런 거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1방향으로 갈 때 지수도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달러엔데스가 떨어지는 동안 올랐죠. 지수가 원화가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되는 동안 올랐죠. 그러다가 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 있으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반대로 움직였어요. 원화도 오르고 달러엔데스도 오르고 이게 반대로 오르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영화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1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면 그것을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보는 습관을 좀 가지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애플 자유주행 전기차 이거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 여러분 다 아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용은요. 그렇지만 직접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행 전기차의 프로젝트 이름이 타이탄이에요. 오래 전부터 한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영입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라이더 센서 전문가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독자적으로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자 생산이요? 독자적으로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터리 칩이 있죠. 자체 배터리 기술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모노셀이라는 이름의 자체 배터리 칩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율주행 인공지능 칩이 필요하죠. KSMC에서 하고 자기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24년 출시 목표라고 하는데 이건 출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먼저 시험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시라는 걸 시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 이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요. 일단 여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 이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고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콜사계도. 이런 기업들에 피해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해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 이쪽에서 자율주행 인공칩 개발 자체 개발한다고 그리고 배터리도 자체 개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테슬라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을. 그런데 애플에서 말하는 게 전기차가 나온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해서 뭘 하겠다. 물론 여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은 분명히 수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5G 장비주들이 2017년, 2018년 이게 좋았고 그다음에 다시 2019년도에 작은 빠졌지만 작년에 빠졌지만 5G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5G 장비주들 중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중국에 빠에에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기업 빠에에를 제재를 가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빠에에 납품하는 기업은 주가가 못 올랐어요. 오히려 다른 쪽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수혜와 피해가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자유주행 전기차 이 뉴스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되고 좋은 섹터가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양육화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기술력이 어쨌든 뛰어난 회사가 애플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애플이랑 그동안 거래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 수혜 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좀 제가 우답 현명한 질문에 우답을 드리면 두 가지 다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겹치는 회사가 좀 좋겠지. 겹치는 아 겹치는 회사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애플이 계속 납품의 정서 중에 기술력이 있는 그렇게 선별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감이 왔어요? 아니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이 관련주들의 아까 우리 부장님 얘기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 오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쟤네들이 큰 판 벌리면 여기 피해내? 이렇게 빠지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대를 만들려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핸드폰 만들면 뭐 자동차야 옛날에 삼성도 하다가 저랬잖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서 전혀 2업종의 신규 진출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커니칼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인 접근보다는 IT로 접근하는 데이터로 접근하는 그게 자동차의 미래라고 하면 왜 안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우리나라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종속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알려드려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 이유도 하고 자금적 이유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지만 주의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우리 투자들이 좋지 않을까 하나만 한 소식이 모르지만 생각을 늘 합니다. 구글 아마존은 안 합니까? 구글도 하지 않아요? 합니다. 구글에도 자율주행차 합니다. 구글도 무인택시 하고 있죠. 웨이모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 시장에서는 중요한 수위고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라이다 기술력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현대체 그룹에서 로봇 기업 미국에 보스톤 다이더믹스 인수했죠. 사실 이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들 보면 주가가 형편없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기업들이 제가 지난주에 한 기업을 기업탐방을 갔다 왔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주가 향후의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아니 우리나라도 그럴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카카오 차 만든다? 카카오 차? 응. 나올 수 있죠.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가 만듭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에 한번 소장님께 말씀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나라는 M&A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참여 이거에 되게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민감하게 보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은 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같이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여기 관련된 배터리나 관련된 기업을 카카오하고 합작이 되겠죠. 지분 관련된 것들 되겠죠.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생각해 오늘 고태봉 센터장이 나옵니다. 물론 녹화지만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께 틀어드릴 텐데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고태봉 센터장한테 또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두 프로가 열심히 물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 지각변동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애플 예외까지 좀 들어봤고요. 오늘도 짧게 투자 팁 하나 좀 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은 긴데 그냥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과학 교수님 문병료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책의 내용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도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PBR 1 기준으로 해서 1 이상이 있다는 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걸 성장주, 인기주로 구분을 하고요. PBR 1, 2, R을 가치주, 비, 인기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한 겁니다. 지난 한 2000년부터 12년 정도의 제안원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를 봤더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12개월 정도 포워드로 봤더니 10% 이상 상승할 확률은 인기주 인기주는 0.82%인데 비인기주는 0.87%로 비인기주가 더 높았더라. 30% 이상 상승 확률은 인기주는 0.55%인데 비인기주는 0.66%로 여전히 더 높더라. 그 2배 이상 상승 확률은 인기주가 0.18%인데 비인기주는 0.28%로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9% 이상 하락할 확률은 인기주가 0.88%고 비인기주 0.78% 더 낮죠. 비인기주가 그리고 50% 이상 하락할 확률은 인기주는 0.35% 비인기주는 0.16%로 비인기주가 훨씬 더 하락 확률은 낮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이랬을 수 있겠죠. 평균 12년에 평균을 봤더니 인기주는 3개월 후에 1.71% 빠지고 6개월 후에 2.94% 12개월 후에 4.8% 하락한 반면에 비인기주는 3개월 후에 6.1% 플러스 6개월 후에 12.7% 플러스 12개월 후에 23.5% 플러스였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비인기주 사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구간 구간마다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강세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섹터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장 전체적인 데이터예요. 시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봤더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포워드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특정한 종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물론 이런 데이터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 되는 유용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은 늘 강세 섹터의 주도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시장 소외주는 투자에서는 안 된다. 밀룡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주하고 비인기주를 했을 때 인기주보다는 비인기주가 하락 확률도 적고 나중에 상승 확률도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 개인 투자들에게 뭘 팁을 주냐면 기업 가치를 무시한 테마나 이슈에 단기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싼 주식을 사서 바이앤는 홀딩하는 것보다 실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막 이슈가 되고 올라가는 종목을 주로 많이 사십니다. 그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래에 있지만 지금 제가 윌리엄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완전 소외주 이런 주식을 사면 물론 안 됩니다. 걱정이 돼서 자꾸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낮은 가격에 아래에 있지만 그런 주식을 들고서 한 6개월 1년 기다려보면 사실 지금 세게 올라오는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나 내가 이 종목을 들고서 한 1년 기다려서 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리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다렸다가 한 30% 50% 올라왔을 때 파는 거랑 실제로는 수익률에서 연간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쫓아다니지 말자. 너무 단기거래 하지 말자. 지금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했으니까 팔고 또 다시 떨어지면 사고 이런 사고보다는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년 1호에 이슈가 있어. 내년 1분기에 실적이 좋아. 이런 종목들을 그냥 여기서 사서 들고 홀딩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인기주와 비인기주는 PBR 1 이상과 1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네요. 추격해서 사다 보면 개 털린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 아마 지금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아마 어제 하락이 좀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요. 3% 패러독스가 있어요. 뭐예요? 3%는 투자에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하는데 투자가 잘 안 되면 이게 참여자들이 늘어요. 두려우면 네. 맞습니다. 딴 데는 아예 안 되잖아 그러고 안 되는데 여기 편안함은 좀 안 오시고 마음이 불안하시면 여기 오시면 다 그렇습니다. 벌써 4만 3천분 편안할 때도 좀 많이 오세요. 떨어진 거는 여러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좀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